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발음을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차이노의 알파벳은 알파벳 명칭 자체에 발음이 누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A부터 3Р까지해볼까요? 뒤에 서 까 엘레 엔press 에네 Spectre Ok 세, 이, 호타, 까, 엘레, 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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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 후, 엘에, 에스에, 세, 우, 우베, 로드레오베, 에피, 예, 또는 이 길이에다. 마지막으로 세. 그리고 비공식 설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체랑 적, 그다음에 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레, 네, 이렇게 세 가지까지 완벽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각가지에 한번 발음을 볼 건데, 너무 쉬워요. 요즘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니까, 아 같은 경우에는 아니고 라는 단어를 가볼까요? 네, 소리 나는 대로 아, 미, 고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리 그대로 가져가고요. 네 같은 경우에는 제베, 네, 제베, 아, 가, 아, 히 라는 뜻인데, 어, 마지막 에이 보면 이렇게 꺼져나가는 뜻이 강색 표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강색 표시가 들어가면 이 부분을 가장 높고 세게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제베, 이렇게가 아니라 제베 해볼까요? 제베,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베는 발음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제베 같은 경우에는 모음, 아이, 랑, 이, 즉, 이랑, 애와 함께 할 때는 쌍시옷의 발음인데, 모음, 아, 오, 우와 함께 할 때는 내 쌍기역의 발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나, 애의 발음처럼 메시 단어를 보시면은, 찌네, 네, 얘는 쌍시옷의 소리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세인, 현재에서는 케이치 발음, 펀딩의 발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찌네, 찌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케이너로 하게 되면, 고레아, 네, 쌍기역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볼까요? 찌너부터 찌네, 그리고 고레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는 비극 소리입니까? 어, 비극 소리를 우리 한번 모아볼까요? 음, 다마, 라는 단어를 해볼게요. 다마, 이 단어는 여성, 여자를 좀 더 격식 있게 태어나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비극 소리 가지고 가고요. 쉽죠. 그 다음에 애, 애 소리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애, 네, 네, 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기라는 뜻이에요. 아미고는 친구도, 애네리고는 저, 오빠, 친구는 진짜 학습자리인가 보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애, 세, 발음 중에서 우리가 빠, 씰 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네, 빠 할 때 강제 아이, 그러니까 올려주고요. 씰, 그쵸. 근데 얘를 세, 천지에서 발음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씰 할 때, 씰, 씰 발음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빠, 씰. 네, 이렇게의 소리를 가지게 되겠죠. 네, 씰는 정말 쉽죠. 예, 빠, 씰. 네, 정말 쉽다. 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알파벳을 들여놔 볼까요? 자, 그 다음 알파벳의 단어, 요시선어를 한번 보실 건데, 어떻게 읽어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얘는 지읍 발음도 아니고, 부드러운 희읍 발음도 아니고, 거친 희읍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헤네랄. 네, 헤네랄 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지, 일반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헤네랄. 헤네랄. 네,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 단어는 발음이,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얘가 무궁이에요. 악세가 무궁니까? 그래야 영어로, 해, 인사하는 게 꼴라. 그래야 되는 거죠? 얘를 발음할 때, 콜라라고 하지 않고, 올라. 네, 앞에 H 소리 없이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 소리 그대로 가져가니까, 네,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이대아라고, 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네, 마찬가지로 거친 희읍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을 스테인어로 부를 때는 가꼬니. 네, 강제 살려서 해주시면 되시는데, 그러면 앞전에 나왔던 해와 포타, 이 두 가지 단어의 발음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해를 다시 돌아가 본다면, 얘는 세처럼 문, 이나, 에와 함께 할 때는 거친 희읍 소리를 가지지만, 아, 오, 우와 함께 할 때는 기역 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 오, 우, 해, 희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데 관해서, 네, 호 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예 요우, 뭔가 희귀했을 때 거친 희읍 소리를 가지게 될, 네, 그러한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어는, 네, 맞아요. 그냥 빈소리로 깐, 네, 알파벳 깐 소리 그대로 가져가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로 베트로, 네, 킬로비터, 라는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알파벳은 뭐였나요? 네, 맞아요. L, F, 네, 미울 소리 그대로 가지고 가죠? 다른 스테이너로, 루나, 네, 루나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M, F, 네, 드레, 라그, 루, 라그, 예, 루, 라그, 라 Fraser, 마드르, 라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에는 니은 소리 그대로 가니까 우리 한번 뒤에 나오는 애니 발음이랑 같이 입어서 해볼게요. 이 간호 보시면 어떻게 발음을 보면 될까요? 미, 노가 아니라 미, 뉴. 네, 미, 뉴. 네, 남자아이라는 뜻이고요. 자연현상 중에서 엘, 미, 뉴. 난 현상이 있죠? 수요가에서 가져왔어요. 엘이며 엘은 영어에 동전사 거에 해당하는데 얘도 우리가 찾아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애니와 애니, 발음까지 상점을 두고 애니, 물격 표시가 들어가면 부드럽고 희귀하게 냥이의 뉴 뉴, 얘 소리로 발음하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맞아요. 어, 그 다음 단어 바로 보시도록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그냥 오 소리 그대로 가정하니까 오, 도 라고 하고 되면은 공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땡. 같은 경우에는 쌍기역 소리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로 가주시면 네, 큐, 는 호, 쌍기역의 소리를 가주니까 끼니, 어, 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론을 한번 산뜻해 주시고요. 음, 호는 네, 호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전용이기 때문에 음, 보통 뭐 지명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모 지명을 보면 끼, 꾸, 네, 끼, 꾸 라는 지명 같은 경우에는 어, 우가 들어가는데 우소리를 잘 내부를 않아서 내 아이만 있는 것처럼 끼, 꾸 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쥐, 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퇴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가, 고, 후, 해, 히 퇴, 퇴 이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가, 고, 후, 개, 히 개, 히 라는 발음을 할 때 쥐를 넣어줘 어, 쥐가 아니라 우 를 넣어줘 그래서 개, 히 라는 소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우 를 넣어주기만 맛없는 것처럼 발음을 하는 것 그래서 호에도 마찬가지로 어, 유가 오게 되면 마치 없는 것처럼 발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어, 만약에 우소리를 내주고 싶다. 그러면 우가 머리에 강준듯이 땡땡은 달고 나타나요. 이를 쓸 때 내, 꾸, 히 꾸 라고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는 강준듯이 땡땡이 들어가면 발음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 라는 발음으로 한 번 인식을 해보면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해주시면 될까요? 네, 만약에 우위에 땡땡 표시가 없다. 그러면 베르, 겐다. 마치 우가 없는 것처럼 베르, 겐다. 라고 발음이 되겠지만 우에 강조 표시가 땡땡 생기게 되면 베르, 게르, 부, 엔, 싸라. 베르, 부, 엔, 싸라. 네, 게르, 부, 엔, 싸라. 로 이 소리를 명확하게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르, 부, 엔, 싸라는 단어는 네,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우리 꼬로 한 번 연습을 다시 해본다면 어, 우리가 한 번 스태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때, 기에로라는 이 발음 네, 기에로 네, 우가 없다시피 발음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 방어의 강조 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때, 고이에로 고이에로 우 소리를 내줘야 되겠죠. 하지만 쥐나 큐 즉, 쾌나 후 다음에 우가 올 때는 강조 표시가 없으면 없다시피 발음을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네, 우리 불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장리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될까요? R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쥐나는 단어가 쉐어로 랏돈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불려서 해줘야 되니까 랏돈 네, 잘해주셨고요. 많이 연습해 주시면 더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불리는 알바른 알이 맨 앞에 손잡아 있으며 불려줘야 된다라는 거 여쭤드시고요. 그 다음은 네, 애플 수업은 시옥 발음이기 때문에 딸싸 네, 케인어로는 소스 그리고 딸싸춤 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때 네, 케인어로 너, 유 라는 발음은 가 되는데요. 액센트가 생겨있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 스테인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당신이라는 중심이에요. 스테인어에 군대 말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여러분들께 해볼까요? 네, 소리나는 대로 하니까 오, 스테인 네, 그 발음까지 살짝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어, 기급받침처럼 오, 스테인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오, 스테인 네, 보통은 소자 네, 기급받침처럼 발음하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네, 브이발음처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왓까 왓까 하게 되면 소 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냥 왓까 라고 해도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너무 틀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큰 발음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단어는 외래어 전용이기 때문에 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오이, 스테 오이, 스테 라고 있는 그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네, 엑기스가 발음이 티사티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엑기스 같은 경우에는 음, 첫 번째로는 네, 세 가지 발음 중에 네, 뭘 먼저 볼까요? 그냥 편한 에스 발음 먼저 볼게요. 그 편한 에스 발음 예를 들어서 이 단어 네, 얘는 편하게 시옥 발음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질로폼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기스가 가지고 있는 발음 중에 히흣 발음이 있어요. 즉, 이 단어 네, 우리가 멕시코라고 발음을 하고 싶지만 세종권 사람들은 내 히흣, 네, 히흣 발음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역바퀴의 시옥수리처럼 이 단어는 액단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볼까요? 액단은 네 바퀴의 기역 발음의 시옥수리가 나는 거 맞죠? 그래서 세 가지의 액기스의 발음 첫 번째 귀명한 시옥수리 두 번째 히흣수리 세 번째 네, 기역바퀴의 시옥수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액기스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단어마다 그 발음으로 기억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액기스가 들어가는 발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단어가 남지도 않고 또 고유의 그냥 다른 데로 그냥 순세로 액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쉽게 다가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시옥이라는 단어 한 번 발음해보실까요? 먼저 해주시면 네, 액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로폼이라는 단어는 질로폼 네,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스퀘인에서 네네비꼬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네, 얘는 중남미에서는 지수 텐에서는 그냥 와이스리였죠. 그래서 유 라고 하게 되면 나 라는 뜻인데 중남리라서는 주 라고 발음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타 같은 경우에는 쌍쇼수리인데 네, 앞선 세 시처럼 얘도 텐 상지에서는 껌세기 발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텐 의류 브랜드 다라를 테이너로 하게 되면 네, 따라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남미에서는 따라 라고 텐 시옥 발음 안 살리고 쌍쇼 발음으로 하셔도 위반하고요. 네, 잘해주셨고요. 어린풀 비공식 철자 세 가지가 있어요. 음 채 는요. 예를 들어 초콜라테 네, 이런 단어를 쓸 때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에이의 작품 특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로 같이 보시면 자, 이 단어하는 발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음 얘는 딸레가 아니라 까이 네, 까이 라고 Y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남미에서는 Y 발음이 네, 지읒 발음이 되기 때문에 까지 까지 라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에레 불리는 발음이죠. 에레는 불려야 되니까 이 단어 보시면 주거에서 불려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첫 번째는 페루 페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까리 까리 네, 그래서 이 한 단어로 하게 되면 페루 까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해볼까요? 페루 까리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알파벳과 발음을 같이 보았는데요. 발음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너는 소리 남대로 발음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로 발음 그리고 알파벳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발음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